자아찌는 김치도 포함인데 다 설탕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환자분들이나 건강 챙겨 드시는 분들이 건강하게 더 드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짜고 자극적이게 잡지 않아서 죽이랑 같은 걸로 함께 드셔도 너무 좋아요 저희 병 두 개는 이렇게 파우치에 넣어가지고 병문안 선물이나 출산 선물로도 많이들 가시거든요 저희 물김치가 다 건강하게 담은 것들이라 출산 후에 모유수유 하시는 분들도 그리고 빨간 김치 못 드실 때 개운하게 드실 수 있어서 출산 선물로도 많이 넣어 주세요 오늘 김치 아니구나 저희는 국내산 재료만 사용하거든요 무조건 그리고 저희는 조미료나 설탕을 넣지 않아요 단맛 같은 경우는 다 설탕이나 채소로만 내는 단맛이라서 느끼하지 않고 동치미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국물 하나도 버리지 말고 빠짐없이 다 드시라고 하거든요 익혀서 드시면 소화제처럼 더부락할 때 개운하게 드실 수 있고 국수 말아 드셔도 맛있고 식당들에 나오는 가끔 이렇게 단맛이 있는 느끼한 동치미나 비킹트라는 맛이 좀 달라서 개운함 때문에도 많이들 찾아주시거든요 저희는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반찬이라서 오히려 애기 있는 집들에서도 많이 찾아주시는 편이에요 이 정도면 바로 연락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정도면은 다 먹자 그니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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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